이히 카드를 얻습니다 이히 카드 해반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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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심상치 않은데 오 오우 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용 화용 일막 발화주아 당신은 도대체 참호 여기서 참어 먹기 싫은데 이거 어차피 아니다 때리는 게 낫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삼맡아도 되지 않을까? 아, 내가 죽어요. 안개 돌파, 광폭화, 발굴, 아이고. 발굴로 어둠의 퐁, 드로우. 넘겨. 판도라함 가자. 아니다. 판도라함 가자. 아, 수비 두 개 강화돼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판도라는 집에 가자 침파라 혀일안 추댜프다 아야 미친 그냥 돈 들고 튀어 사람 해치지 말고 미친 미친 다토 됐어 코스트 아이씨 또렷 또내기 멈춰 얼굴만 지기해주지 않겠나 얼만 으 으 으 비암식물 무감각 무감업보다 있어도 소멸카드가 없는데 소멸없는 소멸대 이제 타격안장 지웠네 이런 미친 영방어 참호 맞췄볼래? 영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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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미친소리 추임끈 아 드림캐쳐 웬 드림캐쳐가 웬 말이냐 아 아 에이 에이 도두댓 짜샤 발굴 흡혈 흡혈 5장 안해요 노 강호할거 되게 많네 이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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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이야 게임은 체력 1부터 아 아 미친 정신차려 아 제발 이게 사모가 여깄다고 개똥깨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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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정권이다 숨이 턱 박히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아이언 그레드쇼 어 언제 잡냐 이래서 군용 못박 없는 몸박 바리케이드 으으으 그런 건 필요 없다 포식 한계 돌파 쌍바리 요거는 세장이네요 왕관도 될거 같긴한데 세장이 더 나을거같애 제물주워 이거 이거 충분히 터지는 덱인데 이거 방금도 피일 남고 잡았고 엘리트 안 가는 게 좋은데 엘리트가 길을 막고 있어 그래도 진화 있으니까 그니까 좀 그지 같은 경우 있어도 덜 그지 같겠지 재물 급함 오씨 비친 겸두미 수준 안 웅장해진다 진짜 개노라이들 안 웅장해진다 화면 빨리 들어가 아 아 화면 빨리 들어가 안 웅장해진다 하세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규준 규준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상점 두 개 있고 액트4에 하나 더 있고 이벤트 써서 튀기네 와 감동시려다 진짜 이겹사 안 웅장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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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섬탑은 과학이다 엘리트 어케 잡지 님들 엘리트 어케 잡는 그나마 머머리가 잡나 머머리도 못잡지 않나 어떻게하지 네메시스가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 진화있어가지고 네메시스는 공격력 안오르는 엘리트라 걔는 허접임 엘리트 어케 잡 잡지 닛은 엘리트 어케 잡지 닛 변신히 자우로 존재 네메시스는 일찍 규준 규준 아하 규준 케이치 규준 규준 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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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준 일마가 엄청 무서운 상황은 아니긴한데 헉 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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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공아 몸박 하나 줘봐라 이리 오느라 이런 아싸 네베시스 네베시스 뒤따마 하고 있었는데 어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수수 급히 오다 아싸 누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번 턴에 규칙 자루, 규칙 준수 태우고 아 말이 안 나오냐 400방어 이제 분노로 잡아야겠네 화가 납니다 우호우호 우호호 우호우호 우호호 화가 납니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내열류리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가면 지울 수 있다 사고통이었어 큰일 날뻔했다 늦어진 싹하더라 고고통통 할게 없다 알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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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됐어요 방금 전에 차 한번 떴어야 했는데 거지 같은거 됐어 이김쓰 이제 상점가서 돈써야지 이김쓰 이김쓰 어둠쓰 마리쓰 어둠어둠이 이 도라이들 진짜 어둠이 도라이들 50딜씩 처박는거 봐 진짜 트루 참 또라이들이다 진짜 약 약한 몬스터풀에 있어가지고 1층부터 튀어나오는 놈들 1층부터 튀어나오는 놈들 메가크릿 깨말 목색들 밸런스 못맞추죠 전함쓰 무감쓰 다필없지 기사 기사 이사쓰 그냥 진건 쓰면 될거 같은데 기사쓰 몸박스 어디감쓰 도라이들 하루종일 때려야겠네 드림캐처를 한번 볼까 턱 턱 턱 턱 아 형 몇 딜이야 이거 42 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갈비지 라이크 게임 동라이크 게임 1번 풀기 전투의 함성 잠시만요 렉이 걸렸다가 지금 지금 딱히 필요한 카드는 없잖아요. 딜 챙길 카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딜이 너무 없어가지고 액트3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액트4 깨려면은 딜이 이거보다 있어야 되는데 딴의 화형 거우 앵이 분모 몇 대 때려야 되지 이거 재판금도 있는데 아찔하네 화가 많이 났나 22분노 깨딱쯤 일리다니 일리다리 일리다니 첫 턴엔드 바람직합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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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위험함 이제야 안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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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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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는 맞아야겠네 뎀 오오 피가 끼는 거 봐 지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긴 했는데 또 또 분노메타가겠네. 뿐뿐뿐뿐뿐뿐뿐뿐. 화가 화가 잔뜩 났네. 잊어버렀뿐뿐뿐. 이또. 흐흐. 이가. exploded. 네. 벤져 할 뻔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 크르르 라보 할 뻔? 야 공어 좀 넣어줘 텍 86 까까가 패배한 이후 넌 날 화나겠다 컷 분뇨로 죽인다 분뇨킬 분뇨킬 불두약 받다줘 점토가 더 안전빵일까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절힘으로 딜 챙기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와하우 그래 이게 옳게 된 드로즈 첫 턴에 빌드업 다 하는거 봐 정말 든든하다 28장을 첫 턴에 다 센다 기사회생 없는게 조금 아쉬운가 별로 아쉽진 않은가 별로 아쉽진 않은가 아쉽진 않은가 방패가 힘 계속 깎으면은 분노로도 못잡음 뭐 절힘이 있으니까 못잡을 일은 없지만 셀프 관절 부수기 지켜면들 슬퍼 부수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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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깍 털 장난하나 이돌이 웃더 쓰면 밸류 안 딸린다 거의 깼다고 봐야돼 철힘에 이돌이 걸든가 무감각에 이돌이 걸든가 뭐 아무거나 할게요 이제 이돌이 무감각하고 이돌이 절힘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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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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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끈 좀 빨리 좀 강화해봐. 뭐하는거야. 5. 5. 5. 6. 7. 8. 9. 5. 5. 5. 5. 5. 5. 6. 6. 7. 8. 8. 9. 10. 9. 10. 9. 11. 12. 12. 슬힘이 슬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안들어가네 이기긴 했다잉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슬은 승리 113코스트 아꼈다 오예 짜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